이전 시간에 우리가 셀렉트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가져온 데이터를 PHP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와 PHP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PHP라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PHP의 데이터 타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사용할 때 쓰는 API가 mysqli-patch-blablabla 라는 이름의 API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API입니다 패치는 가져오다 라는 뜻이에요 즉, mysqli-query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PHP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때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배열, 연관배열, 객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array가 익숙하니까 array라고 하고요 그리고 mysqli-patch-array의 문법을 좀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mysqli-resort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제를 보니까 mysqli-query를 하고 그 result 값을 patch-array의 첫 번째 인자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result를 이렇게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미콜론 자, 그럼 mysqli-patch-array는 실행했을 때 무엇이 되는가가 궁금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bar-dump 를 통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bar-dump는 조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니까 print-under-r을 하면 좀 더 깔끔합니다 비슷한 명령이에요 자,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page-source 보기를 통해서 깔끔하게 출력된 모습을 봅시다 자,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mysqli-patch-array를 실행했더니 배열이 리턴되었다,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렇거든요 네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출력된 데이터를 잘 보시면 이 네 개의 데이터 중에 첫 번째 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된 결과를 보면 값들이 두 번씩 반복돼요 이렇게 그렇죠? 그런데 값이 두 번씩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그 값의 자릿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컬럼명이 나옵니다 즉,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걸 row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요 row라는 변수에 0을 쓰면 0은 뭐예요? 이거잖아요 그럼 19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1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? mysq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 대신에 여기 있는 타이틀을 쓰면 제가 1 대신에 여기 있는 타이틀을 쓰면 결과는 같아요 즉, 여러분은 그 결과의 자릿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컬럼의 이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컬럼의 이름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형식의 배열을 연관배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숫자를 통해서 자릿수 인덱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형태의 배열을 그냥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, 연관배열 이 맥락에서는 뭐가 더 좋겠어요? 연관배열이 훨씬 좋죠 왜냐? 자릿수를 몰라도 컬럼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만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모든 토픽의 데이터가 아니라 딱 하나의 행만 가져오고 싶다 id는 여기 있는 이 행이 19잖아요, id 값이 여기다가 19라고 쓰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? 토픽 테이블의 id 값이 19인 행만을 가져온다 id는 프라이머리 키기 때문에 단 하나의 행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사용해서 h1 그리고 . h1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 동시에 echo low description 이라고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거를 웹브라우저로 직접 출력해 보면 이렇게 하나의 행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궁금증은 하나의 행만 가져올 때는 그래, 이렇게 하면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행이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